자, ㄱ의 식을 fx로 합시다. fx는 1, 2에서 오니까 f의 1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고 f의 2는 1 대고 그러면 음량이 바뀌었지? 1과 2 사이에서 근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잖아요. 그래서 얘는 성립. dn의 두번째 식을 gx라고 하면 루트에 1 대입하면 루트 3 얘는 음수죠? g2 대입하면 양수 얘도 1, 2, 4에서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존재한다 g2 대입하면 g2 대입하면 hx라고 하면 hx라고 하면 hx라고 하면 1 얘도 부호가 다르니까 중간에서 실근이 존재했었겠군 그래서 다 고르면 ㄱ ㄴ ㄷ이 다 답이 되더라 다 고를 수 없었고 ㄱ ㄱ ㄱ ㄱ 아멘